차트의 패턴을 학습하고 신호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AI 지표가 있는데요. 이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까지도 가장 높은 승률을 기록중인 AI 지표를 활용하여 정확도를 최대로 끌어올린 매매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트레이딩뷰로 이동 후 머신러닝을 검색 후 가장 많은 즐겨찾기가 되어있는 JDOT에서 제작한 로렌치한 지표를 선택해줍니다. 단순한 전략을 사용하여 누구나 쉽게 적용 가능한 매매법으로 RSI-WT, CCI-ADX 등의 보조지표를 기반으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알려주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총 3가지의 신호로 매수 및 매도 타점을 잡아주는 AI 보조지표인데요. 먼저 기능을 빠르게 설명드리면 여기 보이는 선은 커널선이라고 하는데 커널선이 초록색이면 강세를 나타내고 빨간색이면 약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캔들 아래에 보이는 숫자는 강세와 약세의 강도를 나타내는 숫자인데 마이너스 8에서 8까지 표시되며 숫자가 양수일 때는 캔들의 몸통이 초록색으로 표시되며 마이너스일 때는 캔들의 몸통이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초록색 신호가 뜨면 매수신호이고 빨간색 신호가 뜨면 매도신호이며 신호의 강도에 따라 불투명도가 다르게 표시됩니다. 우측 상단에 보이는 박스는 특정 기간 동안 거래 횟수와 승률과 같은 지표의 통계를 보여주는 테이블표인데요. 이번 영상에서 필요한 기능만 사용하고 차트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 설정으로 이동 후 맨 위에 커널선과 라벨 그리고 테이블은 체크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지표를 더 추가해 볼텐데요. 선형 회기 채널을 검색 후 해당 지표를 추가해 줍니다. 지표를 추가 후 설정으로 들어와 모습에서 라벨은 체크해제 해준 뒤 인풋으로 들어가면 길이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길이가 100이면 마지막 100개의 캔들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며 만약 길이를 200으로 바꾸면 마지막 200개의 캔들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길이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적합한 길이값을 찾아보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여기 컬러 세팅을 클릭하면 채널의 색상과 불투명도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선형 회기 계산을 기반으로 차트의 특정 부분의 가격 추세를 시각화해 줌으로 추세를 파악하는 데 매우 용이합니다. 채널의 중심선과 상단선 하단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단선은 저항을 나타내고 하단선은 지지를 나타냅니다. 채널의 기울기가 위쪽으로 향하고 있으면 상승추세로 볼 수 있고 채널의 기울기가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으면 하락추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울기의 강도에 따라 추세의 힘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렇게 평행한 모습을 보이면 시장이 횡보상태임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두개의 지표를 결합해 어떻게 매매에 적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롱포지션을 예시로 보여드리면 정말 간단한데요. 선형 회기 채널은 상승추세를 의미하는 위쪽을 향하고 있어야 되며 머신러닝 지표가 초록색 매수신호가 나온걸 확인후 봉마감후 롱포지션 진입해주면 됩니다. 손절라인은 직전 지지라인으로 설정하고 익절은 손익비 1대1.5로 설정해줍니다. 여기서 익절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롱포지션의 예시를 보여드릴텐데요. 이번에는 거래량 지표도 같이 추가해보겠습니다. 참고로 트레이딩뷰 무료 사용자분들에게는 총 2개의 지표만 무료로 제공하지만 거래량 지표는 별도의 지표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3개의 지표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추가 후 설정으로 이동하여 모습에서 볼륨 MA를 체크하고 색상도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변경해줍니다. 거래량을 추가한 모습인데요. 먼저 채널은 위쪽을 향하고 있어야 하며 머신러닝 지표가 초록색 매수신호가 나온걸 확인후 거래량 지표를 확인하여 거래량 막대가 흰색으로 설정한 MA선 위에 위치했는지를 확인해줍니다. 모든 조건이 완성된 해당 킨들에서 롱포지션 진입해주면 되는데요. 앞에 나온 매수신호는 거래량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으므로 진입하지 않고 상승채널에서 나온 빨간색 매도신호에는 진입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모든 조건이 완성된 해당 킨들에서 롱포지션 진입해주고 손절은 직전 지지라인으로 설정후 익절은 손익비 1.5배로 설정해줍니다. 쇼포지션에 대한 예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선형외기 채널은 하락추세를 의미하는 아래쪽을 향하고 있어야 하며 머신러닝 지표가 빨간색 매도신호가 나온걸 확인후 거래량 막대를 확인하여 MA선 위로 충분한 거래량이 나온걸 확인한 뒤 봉마감후 쇼포지션 진입해주면 됩니다. 앞에 나온 매수신호는 하락채널에서 나온 매수신호이므로 진입하지 않습니다. 모든 조건이 완성된 해당 킨들에서 쇼포지션 진입후 손절은 직전 저항라인으로 설정한뒤 익절은 손익비 1대1.5로 설정해줍니다. 손절 라인 같은 경우 상단 저항선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직전 고점이 아닌 저항선 약간 위로 설정하는 방법도 있고 익절도 꼭 손익비 1.5배가 아닌 전 지지구간 또는 채널 하단선 조금 위로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필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공식 텔레그램 방에서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는 코인의 방향과 기술적 분석을 통한 차트 분석 및 정보 공유 등을 해드리고 있으니 들어오셔서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불장이 오기 전까지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멤버십 없이 끝까지 무료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도 사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같이 공부하고 소통하실 분들은 코인필 채널에서 운영하는 카톡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제가 남겨놓은 링크를 제외한 그 어떤 커뮤니티도 모두 사칭이니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유익한 매매법으로 찾아뵐게요.